지난 시간까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시고자 하는 기업체 대표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도 있겠고 순수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원한다고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에 따라서 입주 적격 업종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세무, 그 안에서도 취득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상이 부동산이 되었건 또 혹은 주식이 되었건 혹은 부동산 안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좀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투자의 처음과 끝이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세금 하나만을 놓고 이 투자 대상이 굉장히 우월하다 혹은 유리하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투자에 나서는 경우를 많이 보았었습니다. 별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참고사항일 뿐인 것이지 세금 하나만 갖고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내가 세금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면 그 세율이 좀 높아서 좀 과도한 세금이 나오더라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내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세금에 대한 감이 없이 나는 예를 들어 2.3%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9.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투자금의 초기 투자금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에 가서 부랴부랴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돈을 다른 데서 끌어와야만 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압축해서 하나의 표로 먼저 요약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크게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항목별로 왜 이 세율로 책정이 되는지 다시 한번 뜯어보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로 나눠보실 때 크게는 입주 가능 업종인지 혹은 입주 가능하지 않은 입주 불가능한 투자 목적인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주 가능한 말 그대로 사업 목적입니다. 내가 직접 취득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죠. 입주 가능한 업종일 경우에 개인 사업자냐 혹은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도 나눠질 것이고 그리고 동일한 법인 사업자 안에서도 설립 5년 이상 경과했는지 5년 미만인지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의 취득 지역이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율이 나눠집니다. 각각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 입주 가능 업종 중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3% 50% 감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립 5년 이상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역시나 50% 감면을 받아서 2.3% 하지만 설립 5년 미만의 법인 사업자가 과밀 억제 권역 이 대도시에 만들어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세금의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중과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그 후에 또 50% 감면을 사후적으로 적용을 해서 4.7%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입주 불가능한 업종,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임대사업 목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시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개인사업자로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법인의 요건을 갖춰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설립 5년 이상인가 그리고 5년 미만인가 또 취득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도 세금이 나뉘어집니다. 입주 불가능한 업종일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감면을 받지도 않고 또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도 않기 때문에 원래의 부동산 유상 취득 세율 4.6%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사업자 설립 5년 이상일 경우에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감면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중과세를 적용받지도 않기 때문에 4.6%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가장 하단에 적어드린 기재해드린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주 가능하지 않은 입주 불가능한 업종이면서 순수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 법인 자격으로 취득을 하고 설립 5년 미만이면서 과밀 억제 권역에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면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로지 중과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9.4%라는 가장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경우의 수에 따른 세율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각각의 항목이 왜 이 세금으로 책정이 되는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